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보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이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사실상 꼴찌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우리나라는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해당 설문의 16%만이 그렇다라고 답하며 최소 20%에서 50% 분포를 보인 다른 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. 1, 2위는 각각 61%와 58%를 보인 이집트와 중국이 차지했으며 미국은 55%, 비교적 하위권인 일본과 그리스는 29%와 27%를 나타냈습니다. 조사를 실시한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의 정책 연구소는 노력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운도 따라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.